코리안 쏠 푸우우드 여름에 먹으면 힘을 막나 주는 거야 허비는 12분 동안 일하게 일하고 그래서 엄마가 삼계탕 만들었다 찹쌀 와 인수당이다 넣어 넣으면 돼? 진짜 맛있다 자 아파이거 오오오오오 목 위에 노래를 잘하는 목이야 어어어어 삼 음! 우리나라 사람은 여름철에는 최소 한 번을 먹어. 초복, 중복, 말복이라고. 이 고급살을 더 줄게. 나도 안 좋아해 약간. 응? He wants more meat. He doesn't want white meat. Sure. 백인한테 주자. 한국인들은 white meat 좋아서. I like white meat. 우와,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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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